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이용해서 간단한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도형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아, 크리에이트의 폴리곤 프라미트에 있는 이전에 언급했던 이 도형들을 이용을 할 거고요. 아니면 여기 셀프 창에 폴리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꺼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꺼낸 오브젝트를 마우스, Alt 버튼과 마우스 가운데 왼쪽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Move Select Scale Tool을 이용해서 위치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식의 모델링이죠. 뭘 모델링을 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책상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요. 그 위에 책상 위에 얹어있는 여러가지 사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은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도형들이 어떤 것과 비슷하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책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여기는 이 여섯 개의 스피어, 큐브, 실린더, 콘, 토러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 여섯 개의 도형 중에 어떤 오브젝트랑 어울리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책상 같은 경우는 큐브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정육면체의 모양인데요. 이거를 여기 있는 인풋의 항목의 위드, 하이트, 덱스 이용해서 이렇게 넓적한 판대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두는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언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태터스 라인의 이게 언두 기능이고요. 에디트에 이렇게 언두, 컨트롤 Z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인풋에서 조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스케일 툴을 이용해도 됩니다. 스케일 툴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폴리곤 큐브의 이 스케일 X, Y, Z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 인풋의 폴리큐브의 위드, 하이트, 덱스라고 하는 요구를 이용하느냐 요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바닥, 그건 플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해서 바닥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을 적당히 위치를 시키고요. 비율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상 다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책상 다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쪽은 이렇게 큐브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어주고요. 다른 쪽은 기둥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실린더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줘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동일하게 여기에도 이제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에디트 해보게 되면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D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복사가 하나 되게 되고요. 위치를 이동해 보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이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컨트롤 D가 기본 디플리케이트의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만들고 한쪽은 이런 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옆에다가도 만들고 여기 뭐 서랍 같은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칸막이 용 오브젝트를 만들어줘도록 할게요. 역시나 여기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서요.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복사를 해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90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로테이트 값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수치 값으로 입력해주는 게 좋겠죠. 90도 정해주고요. 이렇게 스케일 툴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아래에 배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책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위쪽 책상 위쪽의 사물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큐브 하나 만들어주고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복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니터의 형태를 이렇게 배치시켜주고요. 물론 뭐 디테일은 그렇게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에는 뒤에 뭐 어떤 다리, 지탱할 수 있는 다리가 있고요. 받침이 있을 겁니다. 받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린더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둥근 형태일 수도 있고 납작하고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형태의 모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고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역시나 뭐 콘, 아니 콘이 아니죠. 역시나 큐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납작하고 길게 해서 위치를 시켜주면 이렇게 모니터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앞에 이제 키보드도 있을 수 있겠죠. 키보드도 이렇게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납작한 판대기 형태로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또 책상 위에는 또 뭐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연필꽃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연필꽃이 파이프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서요. 연필꽃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기본 도형에서 이런 파이프 이런 파이프 이용해주면 되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두 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스케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인풋의 항목에 보게 되면 여기 이 티크니스 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얇은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하면 되겠죠. 0.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디어스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연필통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는 스케일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식은 연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같은 경우는 뭐 실린더 이용해도 되고요. 콘 쓸 게 없나? 실린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선 이제 기본 오브젝트에 이렇게 트랜스, 로테이트, 스케일만 조정해서 하는 모델링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약간 오브젝트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지를 하고 기본 도형을 그냥 배치하는 정도에서 해줄 수 있는 걸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책꽂이 책꽂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연필통에 연필을 꼽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나온 김에 책꽂이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큐브라는 걸 이용해서 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큐브, 납작하게 책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역시나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토러스. 토러스는 딱히 뭐 이것도 역시나 어떤 특정 형태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크게 써먹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위에 놓여져 있는 도넛 형태의 모양이라고 그냥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라는 것도 사용을 안 했는데 스피어가 이제 뭐 여기 혹시라도 이 책상 위에 얹어있는 눈사람 형태의 모양 이렇게 복사해서 위쪽 올려주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고 배치를 해주고 콘도 여기다 쓸 수 있겠네요. 콘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고요. 콘에 여기 눈사람의 모자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떤 눈사람 형태의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눈사람을 좀 더 꾸밀 수가 있겠죠. 뭐 여기는 콘을 또 복사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뽑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코 형태의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실린더를 이용해서 눈이나 그 다음에 단추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또 역시나 실린더를 이용해서 여기 팔 부분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본 도형들만 이용해서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카메라의 회전과 그 다음에 툴박스의 그런 기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편의에 의해서 이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툴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은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